어휴 지넥받혀서 그냥 쌀쌍아지 쌀쌍아지 푹푹푹푹푹푹 딸깡아지도 있고 쌀쌍아지 막 뚝에서 산물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비해서 와 날아 음료수도 있고 물도 있고 사이다 콜커피 물은 없고 사이다를 마셔야 돼 사이다 오빠 사이다 한잔 하시고 하세요 커피를 드릴까 사이다 드릴까 물? 물은 없는데 오빠 커피 커피 잠깐 잠깐 휴식 와 진짜 완전 우리 할아버지 되면 야 그때가 좋았다 우리 너무 늙었다 그러는 거 아니야 오빠 오빠 정말 이거 진짜 노가다다 진짜 노가다 우리 민사장님 보세요 얼굴 와 저기 완전 여자 개구쟁이 티가 나잖아 프로 프로들이 오늘 실력발을 지금 미꾸라지하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민아 너도 마셔 뭐 마실래 나도 해피 엄마 이거 마이갓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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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아 뭐 줘 커피 어 어 우리 지금 타임이다 타임 작전 타임 하하하하 아 진짜 오 저 미끄라지가 아니고 와 이 물을 여기 지금 이만큼을 다 푼 거예요 지금 저 땅 강아지구나 근데 여기 거는 미끄라지가 좀 자네 그쵸 원래 그렇게 참고해요 여기 위에 있어 여기에 못 들어 거기로 가 또 가 그래 오빠는 끝장을 봐야 된다 하더라고 한 대파근 잡아야 된다고 우리가 한번 했으면 여기 여기 가까워있고 여기 어디 여기 보떠랑이 다 있어 또 있어요 지금 보떠랑이 미끄라지가 제일 많아 그럼 그럼 장구벌레도 있다 장구벌레 장구벌레 맞나 이거 이름이 야 이거 장구벌레 맞지 않아 야 이거 장구벌레 맞지 않아 어 미꾸라이 나온다 미꾸라이 나온다 미꾸라이 나온다 이 녀석이 나 잡아주세요 어디다 왔다 어 나온다 얘 웃긴다 꼬리를 핼랑할랑 흘리고 우리 장구벌레 우리 장구벌레는 거기에서 우리 옥상에도 한 마리 왔던데 어디서 왔지 어마어마 기쁘다 내가 바로 딱 맥밥 먹고 오는게 내 선수지 내가 바로 딱 맥밥 먹고 오는게 내 선수지 나도 맥밥 먹는데 아 양숙이 수동은 없어요? 양숙이 수동 양숙이 수동을 갔다가 가지고 다녀야 될 것 같아 미니로 조그마한거 사가지고 와 산천 경계적고 바람 시원한 곳 우리 와 야생화 저기 이름이 소곡이지 소곡 창곡 꽃이 이렇게 피어있는 요 위에 뭐 논두렁이 또 있다고요? 저 꼭대기? 와 오빠 여기 나물떼들어 봄이 와야되겠어 여기는 벼밭이네 맞아 이런 논에 우리 시골에는 논에 있는 곳에서 많이 잡는데 어머 여기도 논에 물이 있는데 오빠 와 꽃화 이렇게 깨끗하고 예쁩니다 어 이게 꽃향류 아닌가 꽃향류 꽃향류 보면 꽃향류 선생님 보고싶다 보고싶다 오빠 여기 물이 고여있다 논에 진짜 이런데가 원래 우리 시골에서는 미끄라지가 이런데가 있었거든요 여기로 물을 한 번 퍼볼게 여기로 물을 한 번 퍼볼게 여기로 물을 한 번 퍼볼게 물기를 해서 물을 빼고 한 번 뒤져보자 어렸을 때 기억에는 이렇게 논에 벼대기 하려고 이렇게 물 빼는 자리에 가면 엄청 미끄러지 많았거든요 친구들아 맞지 이런데가 이런데가 많아야 저런 것보다는 지금 논에 이렇게 물이 지금 잠겨있거든요 오빠 이런데가 나는 많을 것 같아 지금 물 빼고 있어 우리는 이렇게 벼려면은 물 물고랑 밑에 그거 파는 순간에 그냥 물고래서 그물그물 나왔던 기억이 있어 어렸을 때 있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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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아 통 가져와 민아 얼른 통 가져오라고 통 쪽대랑 가져와 오 오 제일 크다 제일 큰 거 잡았다 어머 어 어디갔어 우와 이거 봐요 제일 크죠 응 이런 데가 우리 어렸을 때는 많았었거든 그 물 나가게 일단은 물 나가게 오빠 저쪽에서 막 잡잖아 지금 그 물기를 물을 빼 일단 물을 빼고 오빠 있는적이 있나본데 오빠 있는적이 응 어, 미꾸라지 있다 진짜 통 어 여기 원래 이런 데가 많아 우리 어렸을 때 이런 데 통 하나 맞춰봐요 두 마리 풀 뜯으니깐 풀 속에서 나온다 풀 뜯으니깐 풀 속에서 나와 풀풀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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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풀 풀풀 아 으 으 으 으 으 오 크다 한 번씩 나오긴 한데 어 거기 속에 들어갔어 두 마리의 안주를 잡니라고 야 여기가 오히려 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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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마카롱을 지금 밟는 다르다니 있잖아 반죽을 빡은 쪽 반죽을 해 가지고 그거 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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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에다 담아야지